안녕하세요. 굿모닝 요송의 한재욱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 혼자 살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보면 지극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어떤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있었던 여러가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알고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인이 된 자녀는 나중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에 대해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와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본문에서는 과거 여러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으로 고백하였고 어떠한 공경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요세로 표현하였으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과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과거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간사화심이 있었다는 것을 겸손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요세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만나셨던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바로 이곳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움과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입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늘 보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중심으로 높여드리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단 은 찬양이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